4명이 보금서 기자와 그 상징 빅토르 바스네트 후 신원과 신이 아이 신원 이란 히라버의 로고스의 한문 번역이며 하리스트스 소년과 같은 모습이지만 제목대로 하리스트스를 그린 것 주위에 보금기자를 나타내는 사종의 상징이 그려지고 있다. 러시아의 대성당의 프레스코아를 위해서 준비된 회화 같은 구도를 취한 성화상이 니코라이당 안에 내걸려 있다. 보금서 기자는 크리스트교의 신약 성서에 포함된 4개의 전경 보금서 위 기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전통적인 견지에서는 4명이 보금서 기자가 있다. 마르코 보금서 위 마르코 마테 보금서 위 마테 루가 보금서 위루가 그리고 요한 보금서 위 기자 요한이다. 보금사가 보금서 저자라고도 한다. 일본 정교회에선 성인의 칭호로서 보금 기자 혹은 보금자라고 칭해진다. 현대엔 내문서의 저자의 통칭으로서 신약 성서학 등에서 사용되는 한편 크리스트교 신앙의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용법도 지켜지고 있다. 크리스트교에서 사보금서가 전경으로 여겨진 것은 기원 4세기의 일이며 전통적으로 크리스트교에서 이러한 내세 보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로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저자라고 생각해졌다. 이것들이 성서 전경으로서 인정된 것은 그것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로는 마테오 보금서 루가 보금서가 구약 성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클레멘스의 편지로 이자야서와 마테의 보금서가 동등의 권위로서 인용되고 있다. 이레네오는 성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위에 근거해 교회는 성서 전경을 승인 보존에 받아들였다. 보금서 기자의 상징 4명이 보금서 기자들은 전통적 크리스트교 미술의 상징 표현에서는 세 종류의 동물과 한 명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 편성은 동서에서 약간 다르다. 이하 서방 교회에서의 예를 나타낸다. 사보금서 기자 각각의 상징의 기원은 신약성경 요한의 묵시록 위 제4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는 요한의 환상인 신이 옥좌의 주위에 앞두는 네 종류의 천사의 기술로부터 와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요한은 육매의 날개를 가져 다수의 눈을 가지는 천사적인 생물이 옥좌의 주위에 앞두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그 모습은 제1이 사자 제2가 숫소 제3이 사람의 얼굴 제4가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고 있다. 요한이 환시한 것은 사자로서의 천사가 아니고 정체불명한 천적 존재로서의 천사이다. 또 구약성경 에제키엘서에도 예언자 에제키엘이 불가해한 사체의 천적 존재를 만났던 것이 기술되고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만 사매의 날개를 가져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4개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었다고 여겨진다. 인간도 포함하고 4종류의 생물을 크리스트교의 해석에 있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탄생 소는 십자가의 형사의 희생의 동물 사자는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독수리는 승천의 그리스도라고 해석되었다. 우르가타 성서를 번역 편찬한 히에로니무스는 각각의 보금서 기자가 적은 보금서 위 특징으로부터 이러한 상징의 의미를 설명했다. 마태 보금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조상의 계보의 기술로부터 그 보금서를 적고 있다. 그러므로 날개 있는 사람 이마태의 상징이 된다. 또 마르코 보금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며 그는 사막의 사자이다. 그러므로 날개 있는 사자 카마르코의 상징이 된다. 한편 루가 보금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가졌는지를 엘리사벳과 사제 지가리아의 이야기로 기술하고 있어 지가리아는 사제로서 희생의 소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날개 있는 소카 루가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요한 보금서는 그 첫머리에서 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쓰기 시작하고 있다. 말은 만물을 넘는 높은 곳에서 하늘을 걸어 지상으로 방문했다. 그러므로 독수리 카 요한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근대에서 근세에 걸쳐 신약성서 를 문원학적 역사학적으로 음미해 고차라는 연구가 일어났다. 19세기에는 고등 비평으로 불리는 신약성서학이 성립해 역사적으로 누가 이러한 보금서의 저자인지 각 보금서의 성립의 사정이나 상호관계를 조사해 가는 가운데 각각의 보금서의 문서로서의 성립이 서기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두에 걸쳤다고 주장되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예수의 직제자인 사도가 보금서의 저자라는 견해는 정정되어 마르코 마테 루가 요한의 4명은 실제로 보금서를 쓴 사람의 이름이 이러한 것이었는가는 별로 직제자인 사도 또는 사도의 제자 등이 아니고 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원시 크리스트교의 신도 내지 신도 집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또 마르코 마테 루가의 세 보금서는 그 기술 내용에 대해 유사한 예수의 말 등이 포함되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 공관보금서로 불리지만 이러한 공통되는 예수의 말의 배경으로 선행하는 큐로 불리는 예수의 어록집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현재는 3명이 보금서 기자 그리고 요한도 또 이 큐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되어 여기로부터 보금서 기자들은 큐 와 같은 어록집이나 예수의 기적이야기집 등을 바탕으로 편집에 의해서 보금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고래부터 문헌의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있지 않았던 토마스 보금서가 나그 한마디 문서 위 발견과 함께 사본 속에서 찾아내진 것에 의해 더욱 증명을 얻을 수 있었다. 4명이 보금서 기자는 선행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보금서를 편집했다고 해도 각각 다른 그리스도 이해나 교회 이해 교회 해석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지필되었던 것에는 혐의가 없다. 각각의 보금서의 기자가 혼자서 있었는지 또는 복수의 사람의 공동 지필인가 논의가 있지만 내용의 일관성부터 거의 한 명이 지필자가 각각의 보금서를 지필했다고 현재는 생각되고 있다. 덧붙여 루가 보금서 위 기자인 루가는 기사의 내용이나 사상적 입장 또 문체 등으로 사도행전 위 기자이기도 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점 분석 심리학을 제창한 카를륨은 신성수에는 3과 4가 있어 3은 남성 목표 신성수로 4는 여성 목표 신성수 그리고 4는 우주의 보편수라고 했다. 크리스트교는 남성계 종교이기 때문에 3위일체로 보여지듯이 3을 신성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크리스트교의 내부에도 4위 신성수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보금서 기자가 4명인 것 그것들이 질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들었다. 융은 마음의 기능 유형이라는 것을 또 제창해 인간의 마음은 사고 감정 위 두 개의 합리 기능과 감각 직관 위 두 개의 비합리적 기능 아울러 4개의 마음의 기능이 있다고 했다. 인간은 이 4개의 심리적 기능 가운데 어느 쪽이든 하나를 주요 기능으로써 사용한다고 여겨져 인간은 주요 기능은 자주 발달시키고 있지만 이 밖의 기능은 미발달로 무의식적인 것이 일반이라 했다. 그것을 나타내는 예로써 융은 4명이 보금서 기자가 상징으로 표현될 때 그 안에 한 명만이 인간으로 나타내져 나머지는 동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인간으로 상징되는 것이 마음의 주요 기능에 대응해 동물로 상징되는 것은 미발달로 무의식적인 나머지 3개의 기능이라고 했다. 보금서 기자의 전통적 상징에서는 인간을 상징으로 하는 것은 마태이지만 마태가 특히 보금서 기자 속에서 탁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